네 노란머리를, 금괄머리를 휘날리며 자 왼쪽부터 리더 지수연 양이 아 네 먼저 우리 키스킥스에 걸맞는 키스를 보여 드리구요 자 중앙 네 하트키스 가장 화면으로 쉬던 멤버네요 자 오른쪽까지 네 아우 정말 블링블링합니다 오늘 네 와우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인격의 막내 루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팀에서 가장 막내인데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올해 17살인 우리 루시 양은요 네 10대 본연의 해맑음이 있죠 왼쪽부터 한번 왼쪽부터 네 기자님들께 포즈를 취해 주시고 하트 아 정말 이 10대 본연인데 170의 큰 키 야 어마어마하죠 네 중앙 네 카리스마 눈빛도 쏴 주시고 아 네 역시 진격의 막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도도한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데요 자 오른쪽 보실게요 오른쪽 시크한 매력까지 돋보이는 루시 네 자 루시는 무대 위에 그대로 서게 주시고 이번에는요 멤버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신 우리 위키비키멘거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